하나님을 보라 주제로 여덟 번째 면목 없는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길이 된다 그 둘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면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 not waste your life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아무도 마지막 날에 삶을 낭비하였습니다 하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귀중한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 삶을 낭비했다 내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의 무거운 마음은요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의 삶이 낭비된 인생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이 낭비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된 인생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게 해 줄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부터 우리 함께 좀 해볼까요? 삼손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시면 처음에 나온 그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의 죽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 남는 이야기는 모두 삼손의 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죠 여인들과 관련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요 단지파 마누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불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불레셋의 압제에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요 그를 나실인으로 키운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에게 주신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탄생을 예고하는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는요 그 기대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하게도 곧바로 삼손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은요 딥나의 불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장성에서 불레셋 땅 딥나로 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는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누아는요 당연히 이 나시린인 이 삼손이 한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 불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삼손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주 강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요 결혼을 고집했고 결국 삼손은 딥나의 불레셋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혼인잔친날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나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하나 풀면 삼손이 그 불레셋 사람들에게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못 풀면 삼손에게 30벌을 내기로 하는 거예요 불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못 풉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를 추궁해서 그 답을 알아오게 하죠 이를 안 삼손은요 화가 나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불레셋 사람 30명을 처죽이고 그 약속한 옷을 걷어다가 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손이 다시 그 딥나의 아내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무슨 삼류 그런 소설 이야기 같죠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묶어서 불레셋 사람의 밭에 풀어놓습니다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밭이라는 밭마다 다 불을 놓게 된 거예요 밭이 다 타버리니까 불레셋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의 그 여인과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불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은요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죠 불레셋 사람들을 처죽입니다 불레셋 사람들을 처죽이니까 불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쫓아왔고요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삼손은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낙유톡보를 주워다가 불레셋 사람 천명을 처 죽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목이 말랐던 삼손이요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주셨죠 돌에서 바위에서 터진 샘이었습니다 엔하꼬레였죠 그 이후에 나오는 삼손의 여인은요 가사의 기생이었습니다 삼손은 불레셋 가사로 가서 그 기생을 보고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그 기생 집에서 기생과 함께 자고 있는 동안 불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요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밤에 일어나서요 성문짝과 문설주 그 빗장을 다 떼가지고 헤브론 압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가사부터 헤브론까지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아주 괴력을 보여준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삼손의 여인은 솔의 골짜기에 살던 드릴라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인이죠 삼손이 불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마음을 그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삼손은요 이 여인과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며칠 밤을 몇 날 밤을 계속해서 보내고 불레셋 방백들은 이를 알고 드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지 알아내게 합니다 이걸 알아내면 그 불레셋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 씨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이 드릴라가 삼손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는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은 삼손을 끌어다가 그 두 눈을 빼버리고 또 가사로 끌어가서 그를 노출에 묶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지켜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삼손과 삼손에 관련된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의 인생을 낭비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았기에 낭비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출생과 죽음을 빼면 다 여인들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패턴이 하나 있어요 삼손이 한 불레셋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여인과 결혼하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그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눕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느라고 그 인생에 주신 시간과 기회, 능력과 힘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다 낭비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할 때의 그 소견이 무슨 뜻입니까?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삼손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삼손은요 주신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기에 낭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죠 하지만 그는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 분노할 때가 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잘 읽어보시면요 삼손이 아주 자주 격분하고 자주 원수를 갚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알아냈을 때도 삼손이 심이 놓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운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 원수를 갚고 말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처죽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처죽이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잡아 무너뜨릴 때도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삼손의 분노와 복수심 그것은 삼손으로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게 했고요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힘을 자신의 분풀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원수 갚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힘을 제대로 된 곳에 정말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삼손처럼 언젠가 그 힘과 능력을 거두어 가실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뭔가 다른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삼손처럼 자기 분을 푸는데 자기 원수 갚는 일에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그 은사와 기회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기회, 힘과 능력, 물질, 재능과 노력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엉뚱한 곳에 뭐 이렇게 분을 낸다거나 아니면 원수 갚는 그 일에 쏟아붓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힘과 능력, 기회와 은사들을요 엉뚱한 데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명을 따라 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삼손은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낭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삼손처럼 불안전한 모습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본 적도 없었고요 블레셋을 쫓아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화가 난다고 분을 푼다거나 누군가의 원수를 갚는다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사용했을 뿐이죠 삼손은요 자기에게 주신 힘과 능력 또 시간과 기회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 흐지부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낭비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삼손이 낭비된 인생을 산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 두 눈이 뽑혔어요 노출에 묶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 하는 겁니다 짐승이 이 맷돌의 어깨에 그 맷돌을 묶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빻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한 마리 짐승이 되어서 그렇게 곡식을 빻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나중에 보면 다곤신전에 끌어다 놓고 그를 불러다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이처럼요 낭비된 인생을 살아간 그 결과는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됐죠?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걸 텐데요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삶을 낭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 그 사명을 따라서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곧 지나갑니다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그 기중한 인생 우리의 삶을 결단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삼손은 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일에 사실 신실하지 못했어요 다 낭비했고 다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 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까지 넘어간 것이죠 주신 힘과 능력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하루 종일 힘들게 맷돌을 굴리다가 블레제 사람이 불러내어 희롱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삼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조롱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슬에 매어 맷돌을 굴리고 있는 삼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힘의 상징인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삼손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은요 삼손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삼손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손은요 그 놀라운 힘은 사라진 채 두 눈이 뽑혀 옥중에서 맷돌을 굴리는 짐승 같은 시절을 지나는 동안 그 비참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된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였을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능력을 주신다면 그때는 주신 힘과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갔을 거예요 삼손은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후회스러워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제대로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자리요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다시 능력을 주신다면 그때는 제대로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알았을까요?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삼손에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삼손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옥에 있던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나와서 제주를 부렸다는데 대체 무슨 제주를 부렸을까요? 곰이 제주를 부리는 것처럼 제주를 부렸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마도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춤을 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래, 자신들의 신에게 했었던 노래에 맞추어 춤추게 한 것 같아요 춤추는 장소, 제주를 부리는 장소가 바로 그 무대가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였고 눈이 안 보이는 삼손은 자기의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이 있는 곳을 찾아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처죽이고 지치고 목이 말라 이러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았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물을 주어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 목을 죽이고 살아납니다 삼손이 이날 그때 부르짖어 구했던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이제는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힘 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다곤 신전의 그 두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껴안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하던 모든 블레셋 방백과 백성들이 몰살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이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기까지 싸워 승리를 거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비참하고 실패하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죠 삼손처럼 주신 시간과 기회 재능과 능력 물질 다 허비하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고요 돌이킬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죠 후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삼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그들의 일들을 그 믿음의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대체 삼손은 어디에 해당할까?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삼손은 어디에 해당할까? 삼손은 뭐라고 설명하였을까? 저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머리털을 밀려서 놀라운 힘 다 잃어버렸어요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 돌리던 삼손이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내려간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지죠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강하게 하셨고 그 기둥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삼손을 다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만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한 행동들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다 허비한 것 같아요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멸목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바로 그때 그렇게 낮아지고 연약해진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를 들어 다시 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해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멸목 없는 자리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곤신전에 그 두 기둥을 붙들고 선 그 두 눈이 뽑힌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멸목 없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